여기 저 진흙같이 침전물이 잔뜩 있네요. 그걸 거기다 집어넣고. 일단 물 유통을 시키게 됩니다. 자, 물이 나오죠? 나오네. 자, 보세요. 어떻게 청소를 하는가. 이걸 볼 게 아니라 저 밑으로 보세요. 지금 빨간 물이 나오네. 흙탕물 나온다. 저 흙탕물 나온다. 물 청소기입니다. 수압과 중력만으로 청소기가 탄생했습니다. 호수가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, 이게. 덕분에 물탱크 바닥에 가라앉은 흙이 시원하게 빨려들어가는 거죠. 대단합니다. 이걸 얼마만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거예요? 일일에 한 두 번. 일일에 두 번 정도. 흙탕물 바깥으로 빠지는 거 보니까 소리 시원하네요. 네. 노예가 너무 깨끗하게 냅니다. 시간이 있으니까. 13년째 이맘때가 되면 늘 해왔던 일인데 겨운에 쌓여있던 묵은 때를 걷어내고 활기찬 봄을 준비하는 중입니다.